그러면 지금 준비했어 안녕하세요 F7 입니다 자 손인상 부탁드립니다 천천히, 천천히 신선 맞춰서 오른쪽 볼게요 왼쪽이요 자, 가운데 보고 우리 하트 할거야 자, 고양이 하트 할거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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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보라트 부탁드려요 자, 우리 꽃받침 하세요 자, 1%가 포인트 하고 동작 좀 보여주세요 자, 오늘 수능 끝났으니까 소음팬들한테 응원 메시지 하고 파이팅 할게요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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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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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